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저희가 평상시에 주행하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차량들이 과속방지턱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례로 볼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끼어든다던가 돌발사항을 연출하죠. 네 뭐 앞에 우리가 운전면허증 딸때 운전면허 시험에 나오죠. 어디에서 뭐가 갑자기 어떤 일이 튀어나오거나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대비하고 있으라고. 운전방호운전에 가장 큰 기본입니다. 네 두번째 영상입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근데 이게 블라인드 코너 부분에 감속 없이 막 들어갔다기보다. 어차피 근데 이거는 감속보다는 컨트롤 가능했던 상황에서의 뭐 이거니까 단지 마음에 준비를 하지 않아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왔는데 연 중앙선이 없죠? 근데 그래도 이제 뭐 가쪽에 차량이 하나가 정차되어 있는데 그 차량을 피하려다 보니까 도로 전체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뭐 스쿨버스이긴 한데 이거는 라이더가 충분히 상정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시골길 가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농목길, 외딴 시골길들은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투어 나가셨을 때 주의하셔야 될 케이스 중 하나 같고 시내 주행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왕복 2차로 도로인 경우 있죠. 우리 그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근처 쪽에 아주 작은 진입로 이런 경우에 차량이 상가에 간다고 주차를 해놨다가 뒤에 오는 차량이 주황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 다음 영상 아 요것도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시내 주행할 때 특히라고 말씀드리긴 뭐 특히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게 아 뭐 네 그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아줌마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딴 식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본선에서 내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입장의 차량은 저기 멀리에서 차가 오는지 뭐가 오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 몰라라 들어가고 보아 택시도 이런 경우 많고 뭐 중년 이상의 아저씨들도 많고 뭐 그죠? 아줌마 뭐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 적절한 속도 과속을 하지 않고 이렇게 주행을 하면은 짜증이 날 정도에서 끝이 나긴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벤트로 짜잔 하고 훅 들어올 때도 있죠. 그거 말고는 솔직히 이제 놀랬다 하는 거는 내가 과속인 경우 내가 과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 차가 갑자기 훅 들어와 가지고 돼질뻔 했다. 놀랬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차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과속 그 경우에 과속을 했었던 분도 잘못이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도로는 내 혼자 달리는 게 아니니까 잡아놓고 보면 이런 사람들 다 그래 뭐 어쩌라고 아저씨가 빨리 왔잖아요 뭐 이러죠. 그러면 넷만 답답합니다. 다음 영상 요런 경우도 있죠. 네. 보면은 좌회전 받아서 가고 있는데 우측편에 시내버스가 서 있다던가 있죠. 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성격 급한 차들은 훅 들어옵니다. 그죠? 다음 영상 이 케이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투어 나갔을 때 관광지 아니면은 맛집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맛집 있죠. 외곽지역에 있는 맛집 이런 경우에 요런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뭐 차량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차선 자체가 아예 그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점선도 아니고 실선으로 되어 있고 건너편에 맛집 식당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 아니면은 카페가 있다던가 차량들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차량 때문에 놀랄법 하셨던 적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에요. 특히 강원도 쪽으로 투어를 가셨던지 어... 해변 휴양지 이쪽에 가셨을 때 무조건 이런 케이스 있었을 거야. 뭐다? 사람 많은 데는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다음 영상 이런 케이스도 있죠. 근데 이거는 근데 참 많아. 사람들이 운전자 대부분 운전자들은 오토바이가 후진을 자기가 후진결을 넣고 후진을 하면은 오토바이도 따라서 후진을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근데 그나마 평지면은 좀 덜한데 그죠? 이게 발 뒤꿈치가 안 닿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바이크 기종에 따라서 발 뒤꿈치가 안 닿았고 이러면은 뒤로 후진이 안 돼. 특히나 경사가 조금 져 있어 봐요. 내려가 밀어서 후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근데 이런 경우에 후진에서 훅 들어오다가 지가 박았어. 근데 왜 안 비켰냐? 왜 후진을 안 하냐? 이런 경우가 있고 내가 후진 기어 넣었는데 왜 자꾸 뒤로 오냐? 나 후진 못 하는데 아저씨 아저씨 나 후진 못 해요. 오토바이 가볍잖아. 후진해라. 후진하면 되잖아. 오토바이 후진 기어가 없고 후진이 뭐 후진 안 된다. 뭐랄까? 언쟁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도 몇 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운전자들은 그 오토바이 뭐 무겁다고 뒤로 빼주면 되는데 아니면은 지가 후진하고 있어. 나는 못 가. 빵빵 누르고 있든지 이랬는데도 와서 박았어. 그래 놓고 후진 기어 넣으니까 내가 일부러 와서 갔다 박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답답한 사람 많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후진을 해서 유턴을 돌립니다. 예. 그런다고 지금 후진해서 박은 거에요. 근데 뭐 라이더가 쿨하게 보내주네요.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거 비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비올 때는 차량 운전자들도 뒤가 안 보여.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빗물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노면도 젖었고 갑작스러운 급제동은 어렵기 때문에 긴장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맨홀 뚜껑하고 과속방지턱 차선 횡단보도 이런 데 가면 등에 땀이 줄줄 나죠. 이런 경우에는 차량이 근데 약간 사각지대였던 것 같기는 해요. 차량 운전자가 있는데 앞차 운전자가 운전이 좀 잘하는 그런거 능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쳤어요. 차량 사이에 이렇게 운행을 하는 도중에는 참 그죠? 뭐 누군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토바이의 휘황찬란한 LED 오직어잡입의 에디션을 한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아주 큰 배기음의 배기 튜닝을 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운전자 눈에 띄게끔 내가 원래 움직이는 속도 한 템포라면 반 템포 정도씩 좀 느리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미리 미리 움직이는 게 이런 불상사를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영상 이거는 과속이긴 해요. 블라인드 코너에 과속으로 그냥 들어가. 근데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에 타는 분은 근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조금 불안불안하게 날아가게끔 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내일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언젠가 한번 자빠질 사고가 날 듯한 스타일로 타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 앞에 영상에서 봤을 때 요 영상에서 요 부분까지는 날라가는 영상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블라인드 코너에 박목해 난 람보르기니들이 도로에 난입을 합니다. 사고는 안 나와서 깜짝만 놀랐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블라인드 코너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100%는 없어요. 뭐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듯이 안전운전 하시고 특히나 수도권에 지금 막 엄청난 물폭탄 떨어으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뭐 여러가지 재산적인 물적 피해도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그리고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피해가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어 뭐 일단은 무사히 건강이 잘 처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밝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영상들 특히나 이런 류의 영상을 제작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전부 다 만들고 싶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보해 주신 것들 중에서 이제 만들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도 좀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커스텀 정비 문의는 인스타그램 DM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준비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이 안녕히 계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빠빠 알았다 알았다 termin 됐다 voix 그 imated wealthy